안녕하세요. 주식 탐방 다니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오늘 앵캠 같이 살펴볼 건데요. 한국 주식시장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앙첨단 소재, 주가 조작 연료 기사로 괜히 애꿎은 앵캠까지 엮으면서 오늘 주가 하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8%, 9% 갔다 왔죠. 그나마 다행인 건 빠르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자체가 사실은 안 맞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앵캠이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회사 돈으로 연결되어 있죠. 광무. 그리고 중첨. 광무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중이고요. 중첨은 압수수색인데 사실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초기 앵캠 상장과 관련해서 얘네가 돈을 보탰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돈을 보탠 것 뿐이지 앵캠 내부자가 주가 조작을 했나요? 아니죠.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앵캠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탐방을 다녀왔고 영상에서 오늘 이 부분 다 풀어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캠 축가 흐름부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죠. 지금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흐름 다 잘 타고 반등하고 있는데 그 반등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기사로 엮을 만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초기 앵캠이라는 회사가 태동될 때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광무에게 이 도움을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시죠. 엔캠 여기 퇴생부터 얘네 도움을 받았다. 구린 거 아니냐.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영위하는 이 전액 사업 자체는 사기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위장된 상태고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주주 오정강, 오정강 씨, 그의 개인회사 그리고 쩐주 그리고 2차전지 유튜버들 선대인 씨를 포함한 2차전지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엔캠 추천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묻지마 매수가 동원돼서 이 대형 다단계 방식의 작전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식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엔캠은요. 실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했던 게 얘네가 이거를 숫자로 바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자료만 보셔도 이 자료만 봐도 이 북미 시장에서의 리튬염 여기 공급 부족이 확실하죠. 왜 이런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중국을 자국 내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엔캠 수혜주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소리지만 미국이 이제 바이오 분야까지 얘네 중국을 쫓아내려고 이 바이오 생물보안법까지 9월에 통과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을 다 쫓아낼 거예요. 그럼 그 수혜를 누가 받냐 한국 같은 우방국이 받는 겁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는 점 10분 공감해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 그리고 제가 탐방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엔캠과 이 중앙첨단 소재의 합작사 누구죠? 바로 EDL입니다. 이 세만금 신축공사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EDL 신축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 사진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정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고요. 사실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중앙첨단 소재 광무랑 엮으면서 이거 일부러 엮으면서 주가를 급락시키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점 매수세 바로 잡히면서 바로 반등해 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엔캠 지금 8월 말이죠. 당장 체크하셔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MSCI 지수 이거죠. 자, 엔캠 이거 지수 발표가 됐는데 편출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는 건 패시브 자금의 추가 유입 들어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 이 MSCI 지수에 속한 종목들은 이 기관들이 일정 이상 담아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을 말씀드렸는데 지수 변경이 적용되는 건 8월 30일이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발표일 이후에 첫 거래일, 장마감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다음 날이 31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 1일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9월 2일. 실제로 적용되는 건 9월 2일 정규장 마감 이후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있다면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일정이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다 보니까 이 날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는 종목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알테오젠이 이 MSCI 5월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이때가 발표일 이후로 기점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그 전에 이미 물 밑에서 얘네가 이 기간 물량들이 여기서 다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기간에 이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은 적어도 8월 30일이 발표가 되니까 그 일주일 전부터 7일에서 10일 정도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며칠이죠? 8월 23일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각 증권사마다 배정된 물량이 있는데요. 알테오젠 이때는 거의 삼성이 삼성증권에서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물량을 확 쓸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엔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회를 주면 그러니까 주가가 어이없이 이렇게 조정을 주면 쓸어 담을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아래 꼴이 보이시죠? 그래서 엔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엔캠 대응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캠 예전에 막 급등할 때 좀 높이 서신 분들 그래서 지금 내 자리까지 얘가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MSCI 여기를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등 기회를 이번에 잡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작정 내 평당가까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내가 고점에 물려 있어도 평당가가 이렇게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급등을 할 때 나는 이 구간에서 빨리 내 평당가보다 낮춰졌으니까 더 빨리 그리고 비중을 더 실은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수급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움을 드리니까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앤캠이라고 남겨주시고 혹시 타점이라든지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앤캠 남겨주시고 뒤에다가 실시간이라고 더 붙여주시면 제가 이 부분 충분히 캐치하고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이제 30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질적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튼 앤캠 주주님들 오늘 이 해프닝 웃어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자료 그리고 제 영상으로 앤캠으로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타이틀로 10배 갈 종목이라고 달아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대시세 대박 종목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트럼프 사진이 있죠. 자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아시다시피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건 정말 강력합니다.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입니다. 한동훈 임맥주죠. 과거에는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거 상한가부터 출발해서 점상한가 또 점상한가 상한가 점상한가 점상한가 상한가 마지막 피날레까지 엄청나게 무려 8연선 같던 종목입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 임맥주라고 하면요. 비교적 약한 종목에 속해요. 그 약한 종목이 이렇게 8연선이나 같다라는 거죠. 자 정책주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리면서 연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섹터는 힌트 드리면 바이오 섹터인데요. 자 이거는 코덱스 바이오 펀드 ETF 월봉 차트를 좀 가지고 했습니다. 자 거의 5년 만에 이제 다시 바닥에서 빼꼼 이제 고개 든 정도죠.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펀드를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섹터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제가 이 왜 바이오를 들고 왔냐면 트럼프 스웨주 중에는 뭐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는 너무너무 유명한데 근데 바이오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안 보고 있어요. 거의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신약 승인 규제를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는 국내에 몇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골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주는 9월 금리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월 금리인하 수혜주에 신약 개발 호재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요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텍회가 잡혀있다는 말은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촌당 제약은 벌써부터 출발을 했고 제가 이런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삼촌당 제약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보시면 제 구독자님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종목 대박 급등주 추천을 해드린 거죠.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7만원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분 이 계좌고요.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알테오젠 이분이 3천만원 조금 넘게 사셔서 지금 계좌가 9천만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 수익률 보면 250% 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제2의 알테오젠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 섹터는 무려 5년만에 돌아온 섹터이기도 하고 아직도 싼 종목이 많습니다. 개중에 제가 골라서 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이 바이오 펀드 보여드렸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만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년만에 무려 5년만에 돌아온 바이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책주까지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4861에 8714번으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돈벼락 맞을 종목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보셔서 저점 높여가면서 연말에 피날레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